여러분 브라스푼 채널에 놀라오세요!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여기는 브라스톤 유튜브 채널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감사해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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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왜이러니 자꾸 더 가지마 우리 중 하나 먼저 얘기해야 돼 여기서 우릴 그만둘래 자꾸만 사고 싶어 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의미 없어 내 본 눈에 줘도 웃을 일 없어 전혀 자신이 없어 오늘은 내가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 안할래 나도 말할 땐 네 맘대로 해 내 마음 속도록 갈 보던 여러분! 누락콘 채널에 놀라오세요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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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